안녕하세요 이미지 프로입니다. 오늘은 초보자분들을 위한 드라이버 레슨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초보자분들이 필드에 와서 제일 많이 하시는 실수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드라이버, 이 티샷을 하러 올라오시면 많은 분들이 백스윙 갔다가 이렇게 상체가 나오시거나 아니면 백스윙 갔다가 팔로만 이렇게 치셔서 스코핑과 치키닝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슬라이스가 많이 이렇게 나다 보니 거리 손해를 나게 되고 정확한 컨택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점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하는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를 치실 때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부분이 그립이에요. 이 그립 중에 여기 이 통통살 이 통통살 부분이 최대한 그립에 잡히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셔야 하거든요. 최대한 손가락으로 잡아준다라고 생각하고 그립을 잡아주셔야 돼요. 통통살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손가락이 이렇게 펴지면서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그립을 잡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 들었다가 로테이션이 잘 되지 않거나 이제 백스윙 갔다가 상체로 힘이 많이 들어가는 스윙을 하게 되니까 그립을 잡을 때는 통통살을 최대한 잡지 않는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를 했을 때는 왼쪽에다가 공을 놓잖아요. 그러면 몸의 정렬은 공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최대한 이 정렬을 유지해서 스윙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연습을 할 거예요. 이제 백스윙을 갔다가 벽이 있다 생각하고 뒤에서 이렇게 쳐주실 건데 이 쳐주는 이 임팩트 구간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앞을 바라본다 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제 오른쪽 팔꿈치가 앞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치키닝이 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사람한테 내 오른쪽 팔꿈치를 보여줄 거야 하면서 치셔야 돼요. 이게 나 똑바로 일단 맞추고 돌릴 거야 하면 늦어버려요. 그러니까 칠 때부터 돌려주고 그 다음에 피니쉬를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립 잘 잡고 공보다 오른쪽에 정렬 놓고 백스윙 갔다가 여기 벽이 있다 생각하고 오른팔꿈치 이것만 하면 알아서 공이 잘 맞을 겁니다. 자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스윙 갔다가 벽을 잘 지켜서 팔꿈치를 잘 보여주셨으면 좀 더 쉽게 내가 좀 더 공을 멀리 보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리듬이에요. 이제 필드에 나오면 긴장도 많이 하고 빨리 쳐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되게 빨리 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 이렇게 백스윙을 갔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하나 둘 셋 이런 리듬으로 스윙을 하셔야 되지 하나 둘 이렇게 하면서 조금 급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최대한 리듬을 좀 생각하면서 스윙을 해주시면 조금 더 미스샷을 내지 않고 쉽게 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